지금이야 지금 얹으면 되겠다 맞지? 내 말 맞지? 지금? 첫사랑 어 안되겠다 왜? 오빠 내가 첫사랑이야? 난 아닌데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집어 던져야 돼서요 오늘 아침 방송은 복어 이야기로 간다 아 나가? 야! 와! 너 가서 로또 사 와 로또 산 다음에 바로 결혼해 아무나 붙잡고 저 로또 당첨될거니까 결혼해주세요 바로 결혼하세요 와 저 두갠데 저걸 저 두개가 걸리네 와! 이거 오 꽝이야 음 꽝이야 안돼 아 아 아 팡클 펴펴기 어 됐어요 음 아 아 아씨 니네도 포인트 1포인트로 하고 있잖아 지금 테스팅이라 까불지마 진짜였으면 진짜 했지 범 아 아 이 씨발새끼야 야 개새끼 차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드림대면 어떻게 해 이 개새끼 내려 워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도대체가... 재산! 보호요! 도대체는 모두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다! 도대체는 도대체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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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 메뉴일까요? 아... 아... 나는 코로 숨 쉬면서 밥을 먹어서 그런가봐 여러분은 밥 먹을 때 코로 숨 안 쉬어요? 입으로 쉰다고? 그러니까 쩝쩝 소리가 나지 인마 야!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? 이렇게 한다고? 말이 되냐 이 씨발 개새끼 산적이야 이 씨발 무슨 야! 대기위도 이렇게 안 먹어 밥을 미친놈아 그럼 왜 태기는 쩝쩝 소리가 나냐고? 나는 태기의 쩝쩝거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걸? 단 한번도 태기의 쩝쩝거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... 좀... 아 우선 이거 가 우선 오늘 저... 딴색하지 말고 갖고 놀아 왜 안나오나 했네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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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화내면 안되지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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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사운드가 비는 틈을 타? 자 여기가 노래를 부르자 어 아니 봉irit 어 아니 봉봉 어 아니 봉 됨 뽕뽕뽕뽕뽕뽕뽕뽕뼱 어. 아니R-봉봉 어. 아니 뺑뽕뽕뽕뽕뽕 어. 아니 Illuminati 아니 야 챔프 메나 야 탕진신화야? 아니 900포인트 충전해놓고서 지금 400포인트 남은거 뭐야 아 바... 아 바... 이 이야기 야이씨 먹기야 아 타나 xpn 1링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와 나 20포인트 먹었네 아이스 프로 777라 고마워 아 의식아 고마워 보거 이야기 베타 테스트 중 이거 뭐뭐 넣을까 여기 안에 아니 실바 사지 말라고 아 시발 되게 맛있다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러면서 이빨 사이에 그 초콜릿이 아 그런걸 굳이 말해야겠어 자긴 참 나빠 나는 나빠 입장 바꿔 생각하니 나는 나빠 아파 톡 터져 와 침 나올 뻔했어 야 이거 보여주셔도 돼 어? 못생겼네 형 나 어제 생일이었는데 방송 안폈더라? 불량 방송 해소려다 안쓰고 어제 연어 무한리필 먹었어 잘했지 나는 나는 독주로 그리어 독주로 그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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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거요 독무 장군님 오마이갓 오마이갓 와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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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개아이 기자 일어서 저 돈 버는데요 자살아 자살아 케이디지 아 케이디지 저는 사사벌어요 아 아 아 아 시발 파산풍 주소 안맞았는데 아 아 아 아 아